티케벤 트롯 가요쇼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국민 노래건강 웃기박쇼 진행자의 시작 칼럼도 쓰고 계시답니다 정말 젊은 분이 우리 자신을 더 좋지만 많은 분을 위해서 즐거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죠 정말 웃어야지 인생도 젊어진답니다 오해성님께서 너를 위해 들려드리겠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너를 위해 들으시면서 나른한 우울을 행복한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오해성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내게 같지도 못할 만큼 나의 마음을 빚을 짓고 있어 여인처럼 때로 나만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나는 최고가 잊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죄대로 살게 했지 희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여봐야 할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걸 아마도 천재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사랑하니까 나 세상에서 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웃겨야 할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버린 너 그건 아마도 전쟁같은 사람 날 위로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너를 위해 또 내 거야 아마도 전쟁이